CCTV TV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여기야 여긴가. 이쪽인가. 5키로 남았대요 5키로 5키로 남았대요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세카이어 길을 보진 못했지만 모르겠어요 메타세카이어를 못 보관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대요 못 보관할 수도 있지 5키로는 딱 5키로네요 가깝네 갔을때 같이 동행하실래요 하시는 분 있으면 좋겠다 제가 공포의 우레탄길이 나온다 그랬는데 공포의 우레탄길이 어딜까요 여길까요 우레탄이긴 하네 네. 오는 수지만 어디면 곡성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게 공포의 우레탄길인가 보다 우레탄이 깨져있네 또 13키로 나오네 평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문을 넣어주세요 제가 날짜장에 uhm 금리 할 경우SS 저는 오늘 치킨을 시켜 먹겠습니다 아니야 돈을 썼는데 그렇게 많이 썼는데 치킨은 나에게 사치일 수 있어 편의점 먹겠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이게 우레탄 길인가봐요 천천히 가면 못 갈 것도 없어 평상시보다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나 강제로 속도가 줄어드니까 왜 얘를 길로 깔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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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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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랄랄라 홀랄라 홀라우. 경기행기네. 진짜 비행기다. 저게 뜨다니. 상상도 못할 일이다. 아, 오레탄 기회 끝나나? 맛있구만. 올라올라 올라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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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너무 길어. 저 시멘트 했어.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시멘트를 칠했다가 마침 이제 한 1.5km 정도 시멘트가 다 떨어진 거야. 그래서. 이야, 어떡하냐. 이거 남는 거. 오레탄 밖에 없는데. 그냥 오레탄이나 깔아야겠다. 한 것 같아. 길이 갑자기 좋아졌어. 올라올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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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화롭구나 석현보래요 석현보 바람만 안 불어도 오늘 참 좋을 거였다 감았습니다 변전소네 담양변전소 차가 한 대 있네 뭔가 길을 만들다 만 거 같고 예산이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안 나간다 안 나가 뭔가 길을 만드는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두고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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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로는 좋은데 힘이 힘이 안 떨어지니 힘이 체력이 안 떨어져 어떻게 내가 그전에는 다섯 시간 타고 이랬지 길이 내가 봤던 길 중에는 제일 깨끗하긴 하네 지금 땜을 안 열어놨나 봐요 물이 안 흐르네 강이 흘렀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강이 아직 흘리진 않나? 말라있어요 공사 중인건가 어떤 기회인건가? 위 electron 풀러예요 아 힘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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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핑크 마시멜로. 봐봐. 마시멜로 싸고 있네. 와, 산 멋있네.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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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